불필요하게 많은 돈을 쓰지 않으면서 아름답고 동안 피부를 선사하는 제품을 만들어보자. 코코넛 오일 같은 천연 재료를 활용하면 된다. 이 글에서는 코코넛 오일의 미용 효과를 소개한다. 미용 목적의 코코넛 오일이란? 외모를 가꾸는 데 있어 코코넛 오일이 빠질 수는 없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코코넛 오일을 활용해보자. 따로 관리를 받으러 가지 않아도 될 것이다. 1. 헤어팩 코코넛 오일의 온도가 섭씨 23도 보. 다 낮아지면 크림처럼 단단해진다. 이러한 상태에 코코넛 오일은 모발을 윤기나고 부드럽게 해주는 헤어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샤워를 할 때 샴푸로 머리를 감은 뒤머, 리카락 끝에 코코넛 오일을 도포한다. 5분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따뜻한 물로 헹궈낸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반복해서 사용해보자. 2. 수분크림 라이트 크림을 사용할 때 코코넛 오일을 몇 방울 섞어서 사용해보자. 잘 섞은 뒤 자기 전 얼굴에 바르면 된다. 이렇게 하면 코코넛 오일의 성분이 더 잘 흡수될 것이다. 며칠만 지나면 피부는 더 부드러워지고 어려 보이게 될 것이다. 3. 데오도란트 시중에서 판매되는 화학 성분이 들어간 데오도란트나 피부에 자극적인 제품을 사용하고 싶지 않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데오도란트를 직접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재료 코코넛 오일 2 방울 2g, 베이킹 소다 1숟갈 10g, 원하는 종류의 에센셜 오일 2 방울 2g, 만드는 법용기에 베이킹 소다를 넣는다. 그런 다음 천천히 코코넛 오일을 넣는다. 잘 섞어준다. 반죽처럼 잘 섞이면 에센셜 오일을 첨가해보자. 다시 한 번 부드럽게 섞어 크림으로 만든다. 사용방법 완성된 크림을 겨드랑이에 도포한다. 크림이 다 마르면 옷을 입는다. 4. 마사지 코코넛 오일은 영양가가 매우 높다. 가 열된 상태의 코코넛 오일을 사용하면 근육이 풀리는 효과도 있다. 손바닥에 코코넛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린 다음 손바닥으로 아픈 부위에 문질러보자. 튼살이나 셀룰라이트가 생긴 부위에 발라도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 셀룰라이트나 튼살이 생긴 경우에는 샤워를 한 뒤에 마사지를 하면서 사용해야 한다. 그래야 모공이 열려 오일이 더 잘 흡수된다. 5. 립밤 햇폐치나 추위, 수영장의 염소는 입술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수분이 부족해도 입술에 변화가 생긴다. 입술은 정말 예민한 부위라는 것을 잊지 말자. 매일 아침과 밤에 코코넛 오일 몇 방울을 입술에 바르면 며칠만 지나도 입술이 부드럽고 촉촉해질 것이다. 코코넛 밤을 구입해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입술이 건조해 적거나 텄을 때 발라도 좋다. 맛도 나쁘지 않고 바르는 즉시 흡수될 것이다. 6. 메이크업 리무버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서는 꼭 화장을 깨끗하게 지워야 한다. 그래야 눈이 붉어지거나 감염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눈 화장뿐만 아니라 피부에 바른 파운데이션도 깨끗하게 지우는 것이 좋다. 그래야 모공이 막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부가 숨을 쉴 수 있다. 파운데이션을 지울 때 화장솜에 코코넛 오일 몇 방울 적셔서 사용할 수도 있다. 너무 세지 않게 동그란 방향으로 문지르는 것이 좋다. 너무 세게 문지르면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다. 7. 면도 크림 다리와 겨드랑이에 털을 재 거할 때 코코넛 오일의 보습 효과를 활용해보자. 먼저 코코넛 오일을 몇 시간 냉장, 고에 복원하여 크림처럼 단단하게 만든 뒤에 사용하면 된다. 면도 후 붉어지는 피부와 끓어온 헤어를 방지할 수도 있다. 8. 각질 제거제 코코넛 오일과 설탕이나 커피 가루, 소금 등을 섞으면 각질 제거제가 완성된다. 설탕은 피부를 부드럽게 해주고 커피 가루는 각질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코코넛 오일과 설탕으로 집에서 각질 제, 거제를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재료 코코넛 오일 2방울 2g, 설탕 1숟갈 10g 만드는 방법 용기에 설탕을 넣는다. 그런 다음 코코넛 오일을 천천히 부어준다. 잘 섞는다. 알갱이가 있는 크림이 완성될 것이다. 사용 방법 몸을 깨끗하게 씻은 뒤 물기를 잘 닦아내고 크림을 도포한다. 5분간 마사지를 한다. 따뜻한 물로 헹군다. 수분 크림을 도포한다. 더 많은 양을 만들고 싶다면 설탕이나 다른 재료 1숟갈당 코코넛 오일을 2방울씩 더 넣으면 된다. 9. 큐티클 크림 단정 하게 손질된 손톱과 손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 큐티클은 바이러스와 세균이 피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거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그 양 두면 건조해지고 보기도 싫어진다.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은 정말 간단하다. 5. 왼쪽 손등에 코코넛 도일을 한 방울 떨어뜨린다. 연봉을 활용해 코코넛 도일을 큐티클에 도포한다. 오일이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부드럽게 마사지를 한다. 왼손에도 같은 방법을 반복한다. 이렇게 하면 손톱이 더 건강해지고 빠르게 자랄 것이다. 10. 핸트크림 코코넛 도일로 큐티클과 손톱은 관리하면서 왜 손에는 바르지 않았을까? 코코넛 도일을 손에 바르면 더 건강하고 부드럽고 촉촉한 손을 가꿀 수 있다. 손에 코코넛 도일을 2방울을 떨어뜨린 뒤 마사지를 한다. 발에도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면 된다. 출처 HTTPS www.actdcoco.org 지난 4월 1일 이 소프렌덴테이스 우수즈 커스메티코즈데러세이테이더 코코 HTTPS www.equalityoverd.com 신코 우수즈 커스메티코즈 어세이테이 코코 신코 우수즈 커스메티코즈 어세이테이크